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면 응답하시고 진심으로 주실 것을 믿으며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다하며 우리의 힘을 다하고 기뻐 찬송하며 온 뜻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이대로가 조사오니 하고 만족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병들어도 어려워도 실패해도 감사하는 생활로 살며 불만과 불평한 미련함을 되게 하며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는 충실한 하나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 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모이다시사 눕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악의 무리들이 연합하여 타국을 침략하는 무리들과 북의 공산주의 악의 무리들이 죄 없는 많은 이들을 희생시키고 억압하고 있어 그들의 만행에 절규하고 있사오니 바로의 악한 군대와 병거를 바다에 수장시킨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주여 저들의 악행과 광폭한 죄를 꾸지지시며 진노로서 저들을 지푸라기처럼 면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영 영 영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목회를 도우는 목회자에게는 겸손하게 섬기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도하는 자로 전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훌륭한 목회자로 무뚝 서게 하시옵소서. 평소에 그가 무엇을 기뻐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다 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하나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자의 발을 일일이 씻어 주시던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도들로 새롭게 변하는 귀한 시간 허락하시옵소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의 위정자들이 자신의 안의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보다 나은 정책을 세우게 하시오며 나라를 위한 위정자들로 변하게 도우소서. 그리고 오늘도 헌신하는 반주자 지휘자 찬양대 안내자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 많아오니 그들 기억하시어 하나하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득히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